광주시가 외국인 홈스테이를 확대 운영합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등 광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홈스테이 호스트 가구를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는 현재 1,200여 가구가 등록돼 있으며 지금까지 82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광주시는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을 대상으로 국제매너와 외국어 교육, 홈스테이 현장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